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멋있어 보이고 그때부터 아마 제가 어떻게 본격의 대상으로 찾지 않았을까 너무 기특해가지고 항상 배우는 점도 많고 예쁜 신동생이니까 많이 보여주시고요 정말 고기 좋습니다 인어플레스 합니다 형제끼리 가수를 하니까 정말 또 둘이 많이 닮아서 형준이가 이제 없을 때는 기범위를 쓰면 될 거 같고요 기범위를 없으면 이제 다 빌려가서 하시면 될 거 같고요 더블에스 소공인 만큼 유키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키스 화이팅! 각자 다른 노력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스타 패밀리 앞으로도 계속되는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흥행이 두근거리는 걸까 You better trust me now 항상 널 지켜줄게 유키스 화이팅! 유키스 화이팅! 유키스 화이팅! 유키스 화이팅! 유키스 화이팅!